이 시들이 원하는 떡밥, 움짤 가득 드리려고 저희가 찾아왔습니다. 먼저 인사드릴까요? 둘, 셋!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입니다! 골든차일드가 여러분의 마음으로 훅 들어갈 신곡 ONE을 들고 나왔습니다! 아쉽! 자아찾기를 끝내고 한층 성숙해진 골든차일드의 매력을 바로 제가는 아니죠. 보미씨가 보여드릴게요. 보미씨 준비됐나요? 네 준비됐죠. 네 자 그럼 둘, 셋! 그래 넌 넌 넌 넌 이야! 아주 아주 그냥 기가 막히네요 아주! 하지만 또 이제 청량금동이 못 잊어 하시는 우리 니스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래서 바로 훅 들어오는 꿀보이스도 준비했습니다. 바로 제가!는 아니죠. 네 Y씨 준비됐나요? 준비됐죠. 네 자 그럼 Y씨 보여주세요. 자 둘, 셋! Oh gosh 너 자꾸 내게 왜 이래? 날 보고 웃을 땐 더 궁금하단 말이야 네 맘속 호호야! 호호야! 그런데 잠시만요. 저희는 다 했는데 장윤씨는 골든이스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죠? 아 참 정말 너무 급하시네요. 저는 바로 이번 앨범의 핵심 바로 소년에서 어른이 되면 겪는 성장통을 제가 바로 제 몸으로 한 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성장통 벌써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? 준비됐나요? 아 준비됐습니다. 네 시작할게요. 네 그럼 첫 번째로 소년! 네 그러고 성장통을 겪는다.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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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키가 왜 이렇게 작고 크냐? 아우 야 아우 자 이제 마지막 어른 금동유로 변신!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훅 들어갈 고든차일드 첫 번째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. 네 그리고 쇼챔의 문을 열고 들어온 문들도 만나봐야겠죠. 한층 파워풀한 모습으로 컴백한 서드아이 네 감미로운 하모니의 보이스퍼를 만나기 전에 디원스의 무대부터 만나봐요! 호호! 호호!